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총 정리해보는 시간, 신혜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자, 오늘도 세법 강의 출발해 볼 텐데요. 세법 공부하시면서 너무 공부가 어렵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데는 뚜렷한 방법이 없죠.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자, 그렇지만 고득점을 하시는 분들의 비결을 살짝 소개를 해드리면요. 인터넷 강의, 소위 인강이라고 하죠. 인강 들으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그냥 강의를 듣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스스로 자신만의 노트를 만들어서 요약을 해보거나, 기본적인 문제부터 심화적인 문제까지 풀어보는 게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또 노트를 만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누구한테 강의하듯이, 실제로 가르쳐주듯이 말을 하면서 복습을 하면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고 하네요. 고득점한 분들의 공통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하니까요. 한번 활용해보시고, 나한테 잘 맞는 방법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세법 강의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이준호 교수님의 강의, 지금부터 박수로 정해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는 세율, 세율, 세율은 보유기관에 따라 율이 달라지죠? 그럼 보유기관은 어떻게 따지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보유기관은 항상 원칙은 뭐다?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이다. 근데 상속받았을 때 보유기관은, 상속은 부득이하죠? 상속 개시라면 잘못된 용어예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피. 피가 들어가야 된다. 돌아가신 분이 2년 보유하고, 상속인이 6개월 보유하면 2년 6월이 된다는 뜻이에요. 보유기관을 늘려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5년 이내에 팔았죠? 증여받은 재산을 배우자. 5년 이내에 팔을 때는 네 글자로 뭐라 그랬나요? 2월 과세. 항상 2월 과세는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관을 시작합니다. 3번을 네 글자로 배우자니까 5년 이내에 2월 과세입니다. 그래서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 시작한다는 의미네요. 이 정도 알아두시고, 이렇게 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유기관 정리를 하셔야죠? 매년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보유기관 계산 시 취득일이다. 그러니까 상속이네. 상속을 물어봤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피가 들어가면 안 돼요. 상속 개시일. 다만 일반적인 상속이 아니라 가업이 붙으면 보유기관을 늘려주는 거야. 이때만 피가 들어가고 일반적인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다. 장특공제 계산할 때. 그러나 세율 계산할 때 보유기관은 무조건 뭐가 들어간다? 피. 세율은 피가 들어간다. 그리고 밑에는 뭐다? 2월 과세 내. 2월 과세는 어떤 일을 물어보든 간에 뭐다? 증여자가.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렇게 해서 상속과 2월 과세 관계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미등기입니다. 미등기가 뭘까요? 등기가 가능한데도 등기를 안 하고 파는 거죠? 일명 중간 생략 등기등이 되겠네요. 또는 혼자도 미등기로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미등기로 팔면 투기 목적이다. 그러나 미등기가 뭐라고요? 등기가 가능한데도 등기를 안 하고 파는 거예요. 그럼 분양권은 팔았다. 분양권을 팔았다. 등기 안 됐잖아요. 그럼 분양권은 미등기도 아니다. 분양권은 미등기로 보지 않죠. 등기가 불가능하잖아요. 잔금이 끝나야 등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 미등기는 등기가 가능한데도 등기를 안 하는 거를 미등기로. 그럼 불이익을 줘야겠죠? 제재를 줍니다. 첫 번째, 표려경비 계산공제 일부분만 해줍니다. 등기되면 3%죠? 미등기는 0.3% 천분의 3만 해주고. 그리고 미등기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도 안 해준다. 배제. 그리고 미등기로 팔면 비과세와 감면도 배제. 그리고 미등기로 결정되면 세율은 세금폭단 70%. 1억이 남았다면 7천이 세금이네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보면 미등기 양도전에서 제외. 미등기로 팔았지만 제외하다. 이거는 뭐예요? 등기가 불가능한 거니까 미등기로 안 본다. 그래서 출제는 1번, 2번, 4번밖에 안 나오네요. 1번 불가능, 2번 불가능, 그리고 4번 불가능. 그래서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결론이 뭐다?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자, 불리익을 안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이 용어. 그럼 이런 용어가 나오면 비과세도 해주고 요건이 충족되면 장특공제도 해주고 불리익을 안 주겠다는 내용이네요. 자, 납세 절차로 돌아갑니다. 이제 신고 및 납부. 자, 양도소득세는 스스로 알아서 지정된 날짜에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죠. 만약에 이행을 안 하면 뭐가 붙나요? 가산세, 세금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정상대로 신고하되 신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네요. 미리 미리 하는 게 예정이고 1년에 한 번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확정. 그래서 자진납부를 한다. 자진납부를 누구에게? 세무서장에게. 그리고 이거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안 하면 세금상 불리익을 당하죠? 내가 본인이 직접 세금을 계산하니까 손해가 났어. 그러면 신고 안 한다. 그럼 정부가 세금을 계산해 보겠죠? 나는 3억 갖고 계산한 거야. 그러나 정부는 뭐다? 인근 유사지역의 거래가익을 보니까 4억이래. 4억 갖고 계산하니까 세금이 나오네. 그럼 신고 안 했잖아. 20%를 얹혀서 고지서를 보낼 수도 있다.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 신고는 언제까지 하느냐? 예정. 미리 미리 하는 거죠. 예정은? 역시 뭐다? 이로자산. 이로자산은 항상 2개월 이내야 돼. 말일. 그래서 2개월 앞에는 말일을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날짜 계산 안 한다. 그다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네. 허가 받은 후 대금 청산할래. 그럼 역시 뭐다? 양도일. 그러나 시험에 나오는 거는 세 번째죠? 허가 받기 전에 허가 받고 파세요. 안 받고 팔았네? 허가 받기 전에 잔금을 받았다. 이거는 무효야. 무효. 그래서 허가가 나야 거래가 되죠? 그래서 2개월 말일은 허가일로부터 따진다. 그래서 전자에, 전에 잔금을 받은 거는 무효다. 허가가 나야 거래이므로 허가일. 엔드 말일 2개월. 단 이번에 개정법이 하나가 있죠? 개정법이에요. 부담부증이요. 그래서 부담부증에는 채무는 뭐라고 그랬어? 채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양도라고 했네요. 양도. 그래서 채무는 2개월이 아니라 3개월. 개월 수를 물어볼 때는 전부 2개월인데 부담부증에 대한 채무는 몇 개월이라고요? 3개월. 반드시 기록했다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담부증여. 여기 나왔네. 나왔죠? 부담부증여 채무. 절대 2개월에 속으면 안 돼요. 3개월. 엔드 항상 개월수 앞에는 말일. 자 그럼 뭐를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하라며요. 신고서야. 우리가 계산구조 배웠죠? 1단계 양도차익 구하고 2단계 소독금액 구하고 3단계 산출세액 구하고 이 과정을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알아. 그래서 양도차익에서 장기를 공제하고 기본공제를 하고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알아서 신고하라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포인트가 뭐다? 누진세율. 누진세율 대상을 두 번 이상 받았다. 합산해야죠? 따로따로 신고하면 안 됩니다. 합산해서 신고하라.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오죠? 따로따로 신고하면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 이상 할 때는 합산하여 신고하라. 그래서 신고할 때는 앞에 거 소독금액 두 번째 거 소독금액 합쳐. 그럼 초간우진 그리고 이미 앞에서 세금 한 번 냈죠? 이미 납부한 거는 빼고 그래서 누진세율 대상일 때는 합산해서 신고를 한다. 중요한 거는 안 하면 확정신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그 뜻이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매인연출제되는 게 가산세입니다. 예정신고를 재날제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다. 가산세가 뭐다? 세금에 가산한다. 그럼 양도세를 신고를 안 하면 양도세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가산세는 항상 두 가지로 구분해야죠? 신고 불성실과 납부 구분해야 돼요.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러다 시험장에 가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는 20% 양도세가 천만 원이야. 그럼 200만 원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120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과소신고는 10 그리고 부당 사기부정이죠? 부당하게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면 40%까지 늘어나. 그래서 사기부정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세를 신고 안 하면 40%까지 늘어난다. 예를 들어서 다운 계약서를 썼다. 부당하게 그럼 적게 적은 부분만큼 40% 세금 폭탄 맞습니다. 또는 장부를 뭐다 허위로 작성해서 거래가액을 없애버려 무신고하죠? 그럴 때는 40%. 그래서 결론이 뭐다? 일반 무신고는 20 일반 과소는 10. 부당, 사기부정 이런 말이 나오면 40%까지 붙는다는 것. 그리고 납부, 납부도 안 해. 그럼 납부는 세금을 받기 위해서 하루하루 따집니다. 하루하루. 그래서 하루에 얼마씩 붙는다? 만 원당 3원. 만 분의 3씩 늘어나요. 만 분의 3, 이거 1년 버티면 굉장히 많이 늘어요. 1년 버티면 약 11%까지 늘어나요. 체납된 조세에. 하루에 만 분의 3이지만 1년 버티면 약 10.95, 11%까지 세금이 늘어나. 그럼 2회랑 2회랑 합치면 30%가 이상 세금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부에 안 닿지만 세금을 신고를 안 하고 놔둔 분들은 피부로 느꼈을 때는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이렇게 해서 예정이 끝났네요. 그다음 확정. 확정은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예정은 미리미리 하는 거고 확정은 1년에 한 번 하는다. 그럼 이것만 알면 되죠. 1호 자산. 첫 번째 줄만. 확정 신고는 해가 바뀝니다.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 이게 확정 신고 기한입니다. 확정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도 똑같아요. 확정 신고하는데 과세 표준이 없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신고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3번이네요. 예정 신고를 한 자는 확정 신고 안 할 수가 있어요. 한 번만 하는 거야. 정상적으로. 그 다음 시험에 나오는 거는 4번이네요. 가산세. 가산세. 예정. 가산세는 동일해. 다만 예정 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붙었네. 가산세가 붙었죠. 예정에. 그러면은 확정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부담이 너무 크므로 한 번만 부과해요. 포인트가 뭐라고요? 예정에 붙었으면 확정에는 부과한다 그러면 틀리죠?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 양도세 징수. 예정 신고 또는 확정 신고.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 안 하면 뭐다?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5년 안에 걷습니다. 국세 징수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 2번. 그래서 세금을 정부가 결정해서 추가 납부세액이 있을 때는 우리들에게 알린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걷습니다. 그래서 1번은 뭐다? 일부 전부를 납부하자면 법에 의해서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걷는다. 그리고 이제 2번은 정부가 세금을 결정했을 때는 빨리 걷겠죠? 우리들에게 알린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걷습니다. 자, 그 다음 분할납부. 분할납부도 매년 출제되는 부분에 의해서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요건이 얼마 초과다? 천 초과입니다. 그래서 천만 원 초과할 때는 일부를 뭐다? 2개월 이내에 분납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1번, 2번이 나오네.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을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천만 원 초과해서 2천만 원까지는 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하고 그 다음 2천만 원 초과일 때는 절반. 작년, 재작년 연속으로 출제됐죠? 예를 들어서 납부할 세액이 2,400이면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2,400이면 2천 초과니까 절반 1,200. 예를 들어서 납부할 세액이 1,600이면 2천 이하에 들어가죠? 그럴 때는 천만 원을 초과하니까 600을 분납한다. 그런 뜻이네요. 그럼 이거는 암기하면 안 돼요. 요건이 1,000 초과이다. 1,000 초과해서 2,000까지는 천만 원을 초과한다. 천만 원 빼면 답이고. 초과일 때는 절반이 답이고. 그러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분할 납부. 그래서 분할 납부는 신청하는데 절대 숫자가 들어가면 안 되죠? 예정 또는 확정 신고 기한 뭐다? 까지. 까지 신청한다고요? 까지. 까지. 현찰이니까 신청하면 받아줘요. 자, 그리고 양도세 낼 때 붙여서 내는 세금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네요. 감면세액. 납부세액 하면 납부세액은 없어요. 그러나 양도세 납부할 때 10% 지방소득세는 법용어가 부가세가 아니라 특별징수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거는 부가세가 아니라 10% 지방소득세를 특별히 징수해서 지방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다. 지방소득세가 아니고. 그리고 납부세액이 아니라 감면세액에 붙는다. 자, 그다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신고하죠? 그럼 세금을 무신고하면 누가 결정하나요? 정부가. 그럼 결정할 때는 뭐 보고 결정할까요? 등기부 기재된 거래가액을 추정하여 결정합니다. 등기부. 신고 안 했잖아요. 그럼 정부가 결정하죠? 뭐 보고? 등기부의 기재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확정하여 그러면 안 돼요. 엉터리도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엉터리면 안 하죠.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린다고요. 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를 배운 거예요? 이제 궁 내 거를 배운 거네요. 궁 내 거를 배웠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뭐를 배운다? 국외 거를 배웁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 부동산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옛날 일은 뭐다? 해외 거는 과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다? 머리가 좋죠? 해외 가서 투기를 하더라. 그래서 국내 것은 걷고 국외 것은 안 걷으니까 과세, 형평에 어긋나더라. 그래서 국외 것도 과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세 문제를 풀 때는 뭐다? 국외. 반드시 조심해야 돼요. 국외가 버트면 그럼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5년이 붙어야 됩니다. 거주자는.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5년 중에 5년 이상 거주자면 국외 거를 내는 거야. 4년까지는 봐준다 이거지. 5년 이상. 우리 같은 경우는 다 해당이 되겠네요. 그리고 과세 대상은 국내 거와 동일한데 제외되는 게 없어. 임차권. 그래서 국외 거는 뭐다? 등기부림은. 그러나 국내 거는 임차권이 아니라 채권이죠. 반드시 등기가 돼야 돼. 그러나 국외 거는 제외되는 게 없다. 실질로 따져. 자, 그 다음 양도소득세 계산. 1번. 원칙이 뭐다? 실제 거래 가입으로 구합니다. 국내 국외 똑같네요. 그러나 확인이 안 될 때는 시가로 구합니다. 그러나 국내 것은 어떻게 배워서? 확인이 안 될 때는 추계 결정하죠? 그거는 국내 거로 가. 그러나 국외 거는 바로 시가. 고로 매감 환기를 안 쓰므로 계산 공제는 배제합니다. 그리고 니은. 아래 2번. 매년 출제되는 게 2번이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3년 보유죠? 국내 것만 해줘요. 장특 공제는 물가 상승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외 거는 배제합니다. 그럼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양도세가 많이 나오겠죠? 많이 나오니까 세율은 언제나 뭐다. 6에서 38이 아니라 40이에요. 자, 좀 수정해 주시고요. 40. 5단계가 아니라 6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6에서 100분의 38이 아니라 40. 5단계가 아니라 6단계다. 왜 그래서 국외 거는 40, 50, 70을 안 써요. 장특 공제를 안 해주니까 세율을 낮춰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 자, 그럼 이제 뭐가 있나요? 양도차익의 외환산.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팔면 미국법에 의해서 양도세 냈겠죠?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또 신고해야 하잖아. 그럼 신고할 때는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신고하죠? 그럼 원화를 환산하는 방법은 뭐다? 양도가액 및 필요 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법에 의해서 환율에 의해서 계산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 짝을 잘 찾아야 돼요. 양도가액은 받는 거니까 수령일. 필요 경비는 나가는 거니까 지출일 현재 환율로 계산한다. 양도가액은 뭐라고요? 수령일 받으니까. 필요 경비는 지출일. 왜? 나가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이중과세 조정이네. 이중과세. 미국에서 양도세를 납부하고 우리나라 외에서 또 납부하죠? 이중과세다. 그래서 외국에서 납부한 양도세는 공제할 수 있다. 그럼 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둘 중에 하나를 유리한 쪽으로 어떻게 한다?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유리한 쪽으로. 그리고 역시 물납 및 분납은 뭐다? 분납은 똑같습니다. 현찰 내는 거니까 물납은 폐지가 되네요. 이렇게 해서 국외 거를 설명했네요. 그럼 매년 이제 출제되는 게 나왔네 이렇게 반드시 뭐다.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 국내 국외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주자가 누구예요. 거주자는 국내의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세 글자로 뭐다? 거주자. 그럼 거주자가 아닌 자를 뭐라고 그러나요? 비거주자. 그럼 거주자는 국내 걸 팔 때 과세하죠. 그러나 거주자가 국외 자가 들어가면 항상 조심해야 돼요. 5년부터 과세합니다. 4년까지는 봐준다 이거지. 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반드시 5년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과세 대상의 차이. 그래도 국내 거는 제외되는 게 있어. 등기되는 거는 포함하죠. 임차권. 그러나 미등기는 제외한다. 그러나 국외 거는 제외되지 않아요. 미등기는 국내법이다. 국외 거는 실질로 따지기 때문에 등기되지 않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내로 가면 제외되는 거죠. 그다음 과세 표준은 원칙을 실질 거래가 으로 구하되 장특공제는 적용합니다. 그러나 국외 거는 배제, 물가상승부는 왜 배제할까요? 국외 거는. 옛날 옛날에는 해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법이 바뀐 거예요. 7년 전에. 안 해주겠대요. 왜? 속이요.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할 때 해주는 거죠? 그런데 국외 거는 계약서를 유지해서 들어와 일일이 그걸 파악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아예 배제, 속이니까. 그런 다음에 세금이 많이 나오네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세율을 언제나 뭘로 한다. 6에서 40.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국내 거는 40도 있고 50도 있고 70도 있는. 이거는 국내 세율이에요. 주식은 빼고 주식은 출제 제외예요. 국외 거는 언제나 뭐다. 6에서 40이네요. 이렇게 해서 국외까지 끝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반드시 뭐다. 이런 OX라든가 괄호 넣기라든가 이런 지문을 반드시 정리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게 실력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지문들은. 그래서 해설이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국외 거까지 끝났네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 코스가 뭐다. 비과세로 돌아갑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그래서 우리가 비과세는 뭐다. 신고 신청이 필요 없다. 감면은 뭐예요. 감면은 신청해야 돼요. 신청하고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법상 비과세는 원칙이 신고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이 한 채다. 시골에 집이 한 채는 뭐다. 2년 보유하면 비과세야. 그럼 자동적으로 비과세야. 그런데 시골에 농지가 있어. 농지. 8년 이상 농사 짓다 팔면 양도세 감면 받죠. 이런 거는 신청해야 된다 이거지. 농사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배우는 거는 뭐다. 비과세. 그래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혈행법상 세 가지가 비과세예요. 첫 번째 파산선거. 망했잖아. 두 번째 농지의 교환분압. 농지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네요. 합리적인 농지 정리를 위해서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그리고 무조건 출제되는 게 뭐다. 1세대 1주택. 집이 하나야 가족 중에. 이럴 때는 뭐다. 딸린 토지까지 비과세합니다. 요건 충족됐을 때. 단 고가 주택은 제외. 그럼 고가 주택은 뭐예요. 9억 초가 되는 거. 9억까지만 비과세다. 단 미니강의. 8년 이상 작용한 농지나 농지의 대토는 신청에 의해서 감면조항의 감마연 감면한다. 감면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국외 부동산 등 그리고 세율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호 교수님의 세법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자라도 공부를 더 하면 거기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저희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복습하실 수 있는 창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다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경을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